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2019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형 위협과 자의적 형벌, 구금과 강제 노동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해외여행과 외부 세계와의 의사소통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지만 북한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트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조심이 전혀 없다면서 탈북시도 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강제 노동, 여성 성폭력 등 중요한 문제들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